2000년대 후반 이후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있어서도 가장 큰 불안 요인 중 하나는 단연 북한의 핵폭탄입니다. 북한의 핵폭탄은 지난 몇 년 동안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한 연구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핵탄두는 작년보다 10개가 늘었다고 합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로서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그렇지만 북한 관련 전문가들이나 최근 탈북한 주민들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그런 핵폭탄들이 있어도 쓸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알 수 있는 영상도 최근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정은의 핵폭탄이 결국 허세형의 불과함을 보여주는 북한의 실태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 며칠 전 오밤중에 다소 황당한 재난 문자를 받으셨을 분들이 여러 계실 겁니다.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삐라를 담은 풍선을 날려보냈는데 독극물이 묻어있을 수 있으니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거였는데요. 실제 내용물은 삐라와 같은 선전물도 없는 각종 쓰레기나 똥 같은 것만 담긴 말 그대로 쓰레기 풍선에 불과했고 우려했던 독극물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난 피해라고 해봐야 그 중 하나가 주차되어 있던 차에 떨어져 앞 유리가 깨진 사례가 있는 정도였지요. 이 때문에 작년 이맘때 북한이 쏜 로켓과 관련해 오경보가 났던 사례도 있던 차라 겨우 이런 걸로 한밤중에 경보를 울리냐는 원성도 나왔는데요. 풍선에 세균이나 독극물을 바를 가능성도 있으니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최근 북한이 도발이랍시고 벌이는 행태의 수준이 겨우 이렇습니다. 여전히 수시로 로켓이나 미사일을 날리며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남한 본토와 멀리 떨어진 곳을 향하고 있고 실제 남한 본토를 향해서는 똥이나 날리고 있지요. 14년 전만 해도 연평도를 직접 폭격하며 우리 군의 사상자까지 나오게 했던 북한이 자기들 말로는 그때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면서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최근 북한의 핵 개발 상황만 봐서는 그러한 그들의 행태가 더더욱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5일 일본 나가사키대 핵무기 폐기 연구센터가 공개한 2024년 세계의 현역 핵탄두 수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북한이 가진 핵탄두는 50개로 작년보다 10개가 늘었는데요. 이는 6년 전과 비교하면 35개가 늘어나 233%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다른 조사 대상국들과 비교해 가장 가파른 상승세인데요. 러시아가 4,380개, 미국이 3,708개, 중국은 500개의 핵탄두가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어린애 장난 같아 보이지만 북한은 이들보다 핵 개발이 수십 년이나 늦었음을 생각하면 무시 못할 속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나 북한과 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북한은 핵폭탄만 50개가 있는데도 허구한 날 망망대에 아까운 로켓만 날리다가 그마저 중간에 떨궈서 해양 쓰레기만 늘리고 대남 도발이랍시고 똥풍선이나 날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행태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남한이나 미국, 일본 상대로 뭐라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의 추측이 맞았음을 보여주는 영상이 최근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평양에서 보내온 영상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허황된 수령 신격화를 나라 곳곳에 심어놓아 묘 비석보다 많아진 김과 흔적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파괴한다라는 의미심장한 자막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 자막은 전 세계에 퍼지길 바라는 듯 밑에 영문으로 번역한 버전도 달려있는데요. 잠시 후 나온 영상에서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가 된 어떤 사람이 어느 비석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초 동안 비석 앞에 서 있던 이 사람은 뭔가를 결심한 듯 뒤로 물러나더니 비석에 뭔가를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는 화면 밖으로 재빨리 사라졌고 비석은 액체 때문에 피눈물이라도 흘리는 것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잠시 뒤 다시 새까맣게 된 화면에는 새조선의 대청소는 시작됐다는 자막에 이어 개혁개방의 새조선이라는 이의를 벌인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의 이름과 로고가 뜨고 영상은 막을 내립니다. 영상에서 오물을 맞은 비석은 앞서 나온 자막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 김일성을 찬양하는 문구를 새긴 기념비인데요. 다른 곳도 아닌 북한 내부에서 그 위대하시다는 김일성 수령님을 우러르는 기념비에 오물을 뿌리는 일이 벌어진 것도 모자라 그걸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까지 한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인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이를 통해 말하려는 건 뭘까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기념비에 뿌린 오물로 앤을 그리려고 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앤은 이의를 벌이고 영상을 찍은 새조선을 나타냄과 동시에 김일성 일가 세습종식과 김정은 반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이 영상을 제작한 새조선이라는 단체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반기를 든 단체가 공개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조선이라는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을 원하는지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세조선은 지난달 자신들의 정체를 알림과 동시에 성명서를 유튜브에 올렸기에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구호를 영원히 지워버리고 새국호 조선의 건국을 자신있게 준비하는 평양의 비밀 자유민주정부라고 성명문을 통해 밝힌 세조선은 우리는 수령 독재에 불법적으로 빼앗긴 나라와 인민을 해방하고자 평양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비밀전사들로 조직된 결사항전의 저항정부이다.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김과 세습의 종식이다라며 김일성 일가의 독재체제를 타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독재와의 목숨 건 전쟁을 선언하는 것은 조선인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지 대한민국 귀속 목적이 아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김과 세습의 고리를 끊고 인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상적인 나라로 조선이 홀로 서는 것이라라며 남한의 흡수 통일이 되는 방향은 지향한다는 것도 밝혔는데요.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동시에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로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지요. 하지만 이들의 성명대로라면 북한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일삼는 호전적인 독재 정권이 아닌 상식적인 민주 정권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니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도 나쁠 건 없습니다. 준비 없는 갑작스러운 통일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료. 이들은 조선을 이끌 새 정부의 첫 정당은 자유민주당이라며 김 씨 일가 타도 후 어떤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청사진도 간략히 제시했는데요. 우리는 김정은 제거 뒤 노동당 탈당과 자유민주당으로의 전향적 입당을 전제로 지금의 국가관리제도와 간부들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오직 이 방법만이 안정적 관리에서 단계적인 제도 수정과 변화로 가기 위한 가장 질서 있는 정치개혁이다라며 우리의 새 조선은 현재 개인들의 거주지만 소유 자산으로 인정하고 그 외 국토는 세계 기업과 외국 투자 이민자들에게 전면 개방할 것이다. 세상에서 세금이 가장 싸고 투자 우대 조건이 최고인 나라. 개인의 자유도 최대한 합법화하여 누구도 오고 싶어하는 세계인의 조선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천명했습니다. 김정은 제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뇌부 외 기존 공산당 세력들은 포용화돼 지금까지의 북한과는 전혀 다른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경제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힌 건데요. 우리가 과거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이 새 조선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새 조선의 움직임을 김정은이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김정남 암살 사건에서 알 수 있듯 그동안 김정은 정권은 자신들의 체제에 반대하는 인사나 단체는 해외에까지 쫓아가서라도 철저히 탄압했으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새 조선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각고의 노력 끝에 국제조직과 연대하는 데 성공했다. 국제조직은 우리가 긴급히 요청했던 해외 북한 인사들의 탈출을 도왔고 조선 내부의 소식을 밖으로 전달해줄 연락체계를 구축해 주었다고 성명문을 통해 전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뒀음을 밝혔습니다. 성명문 내용대로라면 이들은 유엔 등 국제기구와도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들의 성명문이 2024년 5월 5일 평양이라고 끝나는 것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 조선이 북한밖에 아닌 평양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이 성명서를 작성하고 올렸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해외 망명자들 위주로 전개되었던 북한 반체제 운동이 북한 내부에서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는 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지요. 이는 앞에서 보여드린 북한 내부에 있는 게 분명한 김일성 기념비에 오물을 뿌린 영상이 버젓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영상을 촬영하고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행하고 있는 단체가 자신들이 북한 내부 그것도 평양에 있다는 걸 밝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정권의 통제력이 땅에 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뉴스 등을 통해 알 수 있듯 현재 북한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반체제 활동이 아니라 남한 드라마를 보거나 노래를 듣는 등 조금이라도 남한이나 기타 외부와 관련된 행위만 해도 사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김정은 체제를 전면 부정하고 그 체제를 전복시키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하는 단체가 버젓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은 이를 통제할 힘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이 성명서가 올라온 지 2주가 지난 뒤에 올라온 거고 이번 달에도 해외에서의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는 영상을 올리는 등 이들이 계속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 충분히 짐작 가능한데요. 이 정도면 북한 내부에 이들의 활동을 눈감아주거나 아예 이들에게 포섭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이를 김정은이 알고 있다면 그렇게 열심히 핵개발하고 미사일이나 장사정포도 개발하는데도 왜 실제 우리한테 날려보내는 건 똥풍선 정도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네요. 군 내부에도 자기를 향해 총부리를 돌릴 반동분자가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듯 북한은 그동안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졌던 김일성조차도 먹칠을 당할 정도로 인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해왔던 게 결국 허세에 불과했음을 세상에 말해주고 있는데요. 김정은 정권 몰락의 징조들이 슬슬 보이고 있으니 우리도 그에 대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의 몰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자유롭고 번성할 수 있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니까요. 김정은은 정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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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을 정권을 정권 할 수 있는 방법을wnie 하시면 됩니다.